꼬리가 너무 좋네요 눈도 많고 꼬리 마디도 많고 축바도 가고 신싱하고 이거 사가는 사람 복받겠네 진짜 꼬리가 신싱하는게 아니고 너무 좋아 이게 보니깐 딱 세순이 엄청나 이뻐져나오고 눈도 좋고 1년간 세순이 작년에 뻗어 심으면 내년되면 확 번지거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이거 불장받은 사람은 못받은 사람이야 뼈 받은 사람이야? 뼈 받은 사람은 마디받아 이거 지금 다 눈이 쪄고 눈이 쪄롱쪄롱하네 쪄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좋아 호질도 좋고 잘 틀릴 리가 없어 구사리 떼도 이렇게 너무 우거져서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구사리 떼가 우거져서 팍 나왔습니다 오늘도 4월 3일 2022년 4월 3일 구사리 종군 작업 중입니다 날씨도 좋고 턱도 좋고 아살리도 좋아서 함께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 중에 여기 구사리 종군 심으신 주품들은 대박입니다 오늘 눈이 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